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 추천드릴 종목은 대박주식 시리즈 79탄입니다 79탄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이 종목도요 어 1000%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잠깐만요 차트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이번에 급락장 이후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50%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하셨어야 돼요 자 지금 50% 올랐는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동원운동 하면서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완전 바닥 최하 바닥에서 매수했어야 뭐 한 2-3% 수익밖에 안되는데요 완전 바닥에서 매수 못하면 뭐 7-8% 6%밖에 안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50%를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동종목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아 저 7년입니다 7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지금 9,000원입니다 9,000원 자 9,000원인 종목이 지금 이번에 2,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토막 이상 난거 아닙니까 4토막 자 잠재자산이라는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번째 카페인데요 자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이론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2012년도서부터 잠재자산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요 지금 이번에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지금 거의 3,000원까지 급반등이 왔어요 자 그러면 50%가 넘게 지금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로 해놓고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가반등이 오면서 단기차액도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가 잠재자산이 9,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,000원에서 2,000원 잡으면 4토막이 난 겁니다 4토막이 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떼돈을 버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면 자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구간이 강하게 온다고 해도요 절대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런가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급락장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이 하방압력이 왜 오는 거야 이미 이 종목은 1000%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갔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하락 유도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또 한번 작전을 해먹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번 급락장에 지금 2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자 또다시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 큰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이번에도 2000원 근적과까지 빠졌기 때문에 500원을 봅니다 500원이면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자 500원이면은 잠재대산 9000원 대비 약 2000%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사내의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자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지금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구간이 강하게 오지만 2월 26일날입니다 2000년 2월 26일날 이 글을 보시면은요 자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개미들한테 털어먹고 하방 포지션에 파생상품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보고 제가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증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시향분석을 내리고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서부터는 자 그랬던 때가 2월 26일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TV 증권반성 TV 아무리 쳐다봐야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금융위기를 거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하는가 왼쪽에서 보시면은요 자 2016년도서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2016년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국제유가 그 다음에 S&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번 수익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매일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모르면 이 수익률을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월가이들의 포지션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한다 상승장으로 배팅한다 이걸 알아야 해외선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시황을 찍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메인 카페입니다 메인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 카페에서 추천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난 3년 동안 3년 동안의 3년의 기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일일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에 보면은요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몇 년 동안 기다리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 머스마님 상한가 그냥 나우주님 수익실현 바람님 196%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다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195% 215% 195%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누구든지 다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이 엄청난 수익률이 4년 동안의 자료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포스트가 1000개가 넘어요 몇십프로 몇백프로 1000%씩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이 포스트가 1000개가 넘는다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를 만나셔 가지고 전업투자 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전업투자를 저랑 같이 사부작사부작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금이 많은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평생 회비가 이때 당시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따불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돈 내고 회원 가입하기가 좀 부담이 많이 갈 텐데요 그래도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한번 회비를 내면 그 이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인데요 자 이렇게 매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업투자 입니다 자 이렇게 큰 자금을 갖고 343만 원 하루에 버는 거 보십시오 일반인이 이렇게 버는 겁니다 적게 벌 때는 뭐 30만 원 자 70만 원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제가 왼쪽에서 이렇게 매일 4년 동안에 수익이 단 한번도 손실이 없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손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장기 수익률 3년의 기적 최소한 3년 이상 홀딩해라 했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보십시오 한 주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해가지고 글 보면 1314, 208, 141, 133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한가 이날 하루 상한가 터져서 29.85% 수익률 325% 자 또 이날도 상한가 한 개 이틀 연속 상한가 터져서 자 29.92% 159% 자 어제 연상 상한가 이틀 연속 터져가지고 29.92% 해가지고 236%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구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추천가는 제가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천만원 자 천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9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9천원인데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12,0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 예전에 약 800% 수익을 1000%의 수익을 목적을 갖고 들어갔는데 오버슈팅이 약 30%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목은요 12,000원의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미 치고 주가가 2,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지금 6톤 막이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야 돼요 자 그랬다가 매수하셨다가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가 2,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금융위기는 분명히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이 종목으로 지금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직 상승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2,000원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500원 대비 5,000원이면 1000%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전에 주가가 이전의 주가가 12,000원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,000원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1200% 1300%의 수익을 냈었던 이 작전세력들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급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량은 매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전세력들의 매집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500원까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전에 고점이 12,000원이었으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리가 600원까지가 바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급락장에 두 토막 세 토막이 더 나는 거죠 자 그러면 6,000원 대비 12,000원이면 2000%의 수익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년 전에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 아닙니까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 4년 동안의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이제 제 IMF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의 눈과 귀가 멀어서 이 대공황이 오는 이 위험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여기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240개 종목 자 이 자료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눈과 귀가 벌어있다는 거죠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대공황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4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수익률 공개 2016년도서부터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놨고 몇 년 동안 홀딩을 하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자료를 보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추천드리고 또 같은 날에 동시에 매수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이제 터진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받으실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돈보는 비결 재무차트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 전업투자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종목 추천 상담은 문자로만 일단 가능하구요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보내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전화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추천가는 천만원 인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이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하루에 열심히 많이 써주시는 분은요 제가 1000%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많이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 가지고 글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이 많이 써주시면서 제 정성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무조건 1000%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무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월 18일날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연 6%에 지금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12,000원짜리인데 이번에 급락장에 2,000원까지 빠졌다 그래서 단기 50% 정도 지금 급등이 오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간다 자 그리고 다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언론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끝나면서 하락하면서 2,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매수 들어갔다가 매수 들어갔다가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신호를 뭐를 보고 받느냐 자 이번에 바닥 2,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500원까지 그리고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까지 살 수 있는 거는요 이거 하늘에 운이 다 있는 겁니다 동전주 몇백원짜리를요 이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 종목이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2,0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1,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1,000%에서 1,300%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추천금액은 지금 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석이고요 사내 현금이 아주 대단히 풍부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